누구 마음대로 이 자식 그렇게 보내래? 여보, 그, 그건... 마 팀장님이 김 인사님을 좋아하는 거 같더라니깐요! 에이, 진짜! 이게 말이 돼, 지금! 당연하지! 나 이거 무슨 상관인데? 어허허 아, 그렇지! 고모, 고모 제가 뽑고 얘기, 얘기해! 제가 그 조건에 딱 맞는 남자인 것 같은데요? 글쎄요. 나도 모르겠네요.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요? 팀장님, 저 사실 제가 팀장님을요!